나 키즈 아니면 안 먹어. 맞다. 진짜 재수없다. 진짜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날 위한 세트인가? 굉장히 화려하네. 이 세트 무슨 일이야? 너 뒤로 확 빼지 마라. 넘어졌대. 덮지는 않으시죠? 이거 어떻게 덮어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드릴까요? 너나 덮어. 두 개 덮겠습니다. 연속으로 오늘도 이렇게 대접을 받을 줄 몰랐네. 물 드실래요? 그래. 나 키즈 아니면 안 먹어. 맞다. 진짜 재수없다. 진짜 못하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같아? 내가 생각해도 방금 좀 그랬다. 여기는 뭐야, 뉴스룸이야, 뭐야. 뭐야. 어쩐 누가 나와? 어쩐 누가 나와? 유리 씨, 잠시만요. 유리 씨, 잠시만요. 뭐야. 제가 했어요, 그거.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네. 뭐야, 뭐야. 역시 우리 아침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도 아침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잠시만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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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저희 아티스트. 헤드 치료 안 치룰 거야? 뭐하시는 거야? 균이, 균이 발견, 균이 발견. 균이 발견, 균이 발견. 조회복, 가세요. 앤 나이아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과하다, 과하다. 과해. 쟤 나보다 안 되네. 난 피자 아니면 안 먹어. 애비야, 어디 있어? 아니요, 저는 그냥 생수는 좋습니다. 우리 유리 씨는 깡생수 만드세요. 깡생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깡생수. 저기요, 저 더워요. 저기요, 저 더워요. 많이 더워요. 어서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해야죠. 피곤해 죽겠다. 저 병이야, 뭐야? 지가 못 먹어? 괜찮아, 저. 저게 많이 까다롭다. 천송이 아니에요, 천송이? 천송이. 천송이 아니에요, 천송이?